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강의 15편입니다.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해서 배울텐데요. 원래 교육과정대로 하면 루이스 전자점식이 훨씬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공유결합을 공부할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공유결합도 같이 배워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화학결합에 전자와 관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게 물전기분의 실험이죠. 플러스기에서는 어떤 기체가 나온다? 산소기체가. 마이너스기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온다. 플러스기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마이너스기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 황산, 나트륨은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넣어주는 전해질이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 각각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식 쓰는 것에 대한 연습을 했었는데요. 일단 물에 전기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H2O를 쓰고 시작하는데 플러스극은 전자를 잃어야 돼요. 화학반응의 결과로 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산소기체 발생한다고 했고요. 전자를 잃었으니 양이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소양이온이 나오는 이런 반응식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수를 맞춰주면 생성물의 산소가 2개니까 반응물의 산소 2개 맞춰주시고요. 수소가 4개가 됐으니까 수소 4개. 이온이 4개 형성됐으니 전자도 4개. 이렇게 반응식을 작성했었네요. 마이너스 개선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H2O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데요. 저번에는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여기에 전자를 한 번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때 수소기체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 만들어지는데 몇 개의 음이온이 만들어진다? 4개의 음이온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써놓고 산소가 4개가 됐으니 여기 앞에다가 여기 물 앞에다가 차 써가지고 수소 8개 맞추고 여기 앞에다가 2 써가지고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해서 8개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응 물끼리, 생성 물끼리 더해서 화학 반응이 작성을 해줬었죠. 그러면은 6H2O 플러스 4E 마이너스 화살표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만난 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물, 2개의 수소이온, 2개의 수소기체, 1개의 수기체, 그리고 마지막 4개의 전자까지 이때 방정식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전자 지워주고요. 왼쪽에 있는 물 4개를, 아 오른쪽에 있는 물 4개를 왼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은 2H2O 화살표, 2H2 플러스 O2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다. 이 화학 반응식 자체가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다뤘다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염화나트륨 용룡액의 전기분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처음에 끌려가는 이온의 종류가 다르죠. 염화나트륨 용룡액은 이렇게 리퀴드 상태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염소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염소기체의 분자식은 CL2니까 전자와 염화 이온 앞에 E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끌려가요?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극에는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고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돼서 나트륨 금속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위랑 아래 전자수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개수를 이렇게 E를 더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반응 물끼리 생성 물끼리 합쳐서 쓰는데 얘네들의 이온을 나눠 쓰기 귀찮으니 이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ENACL 리퀴드 플러스 E2 마이너스 화살표 ENA 플러스 CL2 플러스 E2 마이너스 이렇게 써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똑같이 전자 지워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ENACL 용능력이 전기분해가 되면 나트륨 금속 2개하고 염소 기체 1개가 나온다.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앞에 봤던 이 반응과 뒤에 봤던 이 반응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입자수의 B가 1대입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 앞에도 똑같죠. 여기 보면은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나오는 입자수의 B가 둘 다 1대 2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실험의 의의는 뭐다? 공온결합 물질에 전자 관여하고 이온결합 물질에 전자 관여한다라는 의의가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 그래프. 이온결합 형성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여기에 A, B, C. 어떤 힘에 의한 에너지 변화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A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요. C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B는 전체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에너지가 증가, 여기를 에너지가 감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 하기 때문에 X축의 끝부분에서 원점으로 갖고 오면서 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증가, 에너지 감소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 나, 다 중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나 지점이 되겠고요. 가 지점은 인력이 우세한 지점, 다 지점은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 이때의 R0를 이온결합 형성 거리 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는 결합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수록 더 안정해진다, 녹는 점이 높아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그 망치로 이온결합 물질을 때리는 그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은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 이온결합 물질을 전해질, 물에 잘 녹지 않은 이온결합 물질은 앙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과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기 전도성은 전류의 정의를 생각하면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좋다 그랬어요.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이다. 즉,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애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고체 상태일 때에, 액체 상태일 때에, 수용액 상태일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고체 상태에서는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극을 연결해준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극을 연결해줬을 때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은 뭐와 연관을 지어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입자간 인력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입자간 인력이 잘 보인다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입자간 인력이 보이기 때문에 입자간 인력이 강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대체로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끼리 즉, NAF와 NACL NAF와 MGO 이런 물질들에 녹는 점, 비교하고 싶다면 인력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분자항이 전해량항이었고 분모항이 거리항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줄어들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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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식을 써놨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감소하면서 녹는 점이 감소하고요. 전해량이 커지면 인력이 커지면서 녹는 점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해량의 크기가 더 우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었죠. NAF와 NACL을 보면 거리가 NACL이 더 멀죠. 그러면 녹는 점은 NAF가 더 높을 것이며 NAF와 MGO, 전해량의 차이가 납니다. 1각끼리의 결합, 2각끼리의 결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GO에 녹는 점이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 표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이거를 통해서 서술형 문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표를 딱 주고 나는 전해량이 녹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싶다면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 거리가 전해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면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전해량에 의한 녹는 점 비교를 하기 위해선 거리를 최대한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NAF와 DO를 비교해주면 된다. 1각끼리의 결합, 2각끼리의 결합, 거리가 비슷하다. 전해량이 커졌더니 녹는 점이 증가했다. 이런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다. 그 다음 거리가 녹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면 전해량의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게 어플이 참 그래요. NAF와 NAF를 비교하거나 CO와 DO를 비교해주면 된다. 1각끼리, 2각끼리 거리 차이가 날 때 녹는 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 물질 복습이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공유결합, 금속결합, 루이스 전자점식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 형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유결합이 어떤 원소 사이의 결합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인데요.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온결합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온결합은 어떤 원소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었습니다. 금속은 전자가 남는 예였고 비금속은 전자가 부족한 예였어요. 그래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되었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전자가 남는 곳이 없어요. 둘 다 전자가 부족해. 둘 다 전자를 받고 싶어. 그럼 소를 주려고 안 하겠죠. 그럼 니네들은 결합을 어떤 식으로 형성하냐. 자기가 부족한 전자의 개수만큼 이웃한 원자랑 공유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에 물 분자가 있습니다. 물 분자의 화학식은 H2O예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여섯 전자가 하나 부족한 친구고요. 물은, 아니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여섯 개로 전자 두 개가 부족한 친구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결합을 할 때에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 우리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유하자. 자, 너 전자 몇 개 부족하다고? 한 개? 그래. 그럼 산소의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공유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수소도 전자 하나를 공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왼쪽 게 산소의 전자라고 한다면 오른쪽 거는 수소의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유하면 수소, 전자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보여요. 산소도 하나를 공유했지만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산소는 전자가 몇 개 부족하다고? 두 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랑 각각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주면 옥텍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플로리나 수소는요. 조금 더 쉬워요. 화학식이 HF거든요. 수소의 원자가 전자 수 한 개. 플로리나 원자가 전자 수 일곱 개예요. 그래서 둘 다 전자가 하나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서로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한다? 하나씩 공유해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모형을 공유결합 모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림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지금 볼 때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그림이 단순해 보이는 까닭은 1, 2주기 원소를 가지고 그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 3, 4주기 원소가 들어온다? 전자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그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모형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루이스 전자 점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루이스는 어떤 전자만 표기하기로 했냐면 바로 원자가 전자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전자만? 원자가 전자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여기에 탄소 원자를 이렇게 하나 딱 썼어요. 얘는 원자번호 6번. 2주기 14족. 원자가 전자가 4개죠.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4개야. 그럼 루이스 전자 점식에 의하면 이 원소기호 주위에 전자 4개를 점으로 표현해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일단 원소기호 주변에 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상. 하, 좌, 우. 이렇게 4개의 공간에다가 전자를 그릴 건데 각각의 공간당 전자는 2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탄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어떻게 그리냐? 여기 있는 이 칸에다가 전자 4개를 표현해주면 되는데 전자끼리는 반발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자가 한 공간에 몰리지 않게 즉,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야 맞는 루이스 전자 점식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올바른 루이스 전자 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전자끼리는 반발이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질소, 산소, 플루오린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볼까요? 얘는 15족, 16족, 17족이에요. 그럼 원자가 전자가 5개, 6개, 7개겠죠. 그럼 점을 표현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플루오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알겠죠?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 그려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존재하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전자를 홀전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홀전자가 오비탈에서 말했던 홀전자랑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전자 수가 3개, 2개, 하나 루이스 전자 점식이 보이는 홀전자 숫자랑 똑같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 탄소는 홀전자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런데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전자 수는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홀전자와 이 단원에서 배운 홀전자는 다른 홀전자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홀전자를 어떤 말로 바꿀 거냐면 결합팔이라는 말로 바꿀 거예요. 왜 얘가 결합팔인지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자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 부르는 이름이 있겠죠? 얘를 부르는 이름은 비공유 전자 쌍입니다. 우리가 지금 루이스 전자 점식을 왜 먼저 배워요? 공유 결합 모형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로 공유 결합을 표현을 할 건데 얘의 이름이 뭐다? 비공유 전자 쌍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전자들은 공유 결합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 비공유 전자 쌍이 몇 쌍 있어요? 한 쌍. 산소는 두 쌍. 플로리는 세 쌍. 탄소, 결합할 몇 개 있어요? 네 개. 결합할 한 개. 결합할 두 개. 아니, 죄송해요. 지금 말을 잘못했죠? 여기 결합할 네 개, 결합할 세 개, 결합할 두 개, 결합할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주면 되냐? 14족, 15족, 16족, 17족 원소에 대해서 비공유 전자 쌍 수와 결합할 숫자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14족 원소의 비공유 전자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그림 보이죠? 탄소 없습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비공유 전자 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결합할 14족 몇 개였어요? 4개. 15족은 3개, 16족 2개, 17족 1개.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 수수랑 결합할 수가 원자과 전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럼 조기 같으면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탄소, 규소 이렇게 나오고요. 질소하고 인 이렇게, 산소하고 황은 이렇게, 플로린, 염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주시면 뒤에 분자를 공부하기가 조금 편해져요. 물론 오늘은 루이스 전자 점식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하겠지만 공결합 물질의 특징이나 금속결합을 배울 때에는 이 표를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는 뒤에 화학결합 파트 끝나면 분자 배울 때 엄청나게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루이스 전자 점식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자들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분자들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H2호부터 먼저 볼까요? H2호를 보면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였죠. 전자가 몇 개 부족이에요? 한 개 부족하죠.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여섯 개, 전자가 두 개 부족합니다. 이때 부족한 전자 수가 결합팔입니다. 결합팔. 다시 말하면 수소의 결합팔은 몇 개? 한 개. 산소의 결합팔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결합팔대로 공유 결합을 형성해 주면 되는데요.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요. 얘네들 결합팔 몇 개씩 사용해요? 서로 하나씩 사용하죠. 그런데 결합팔을 하나씩 사용한다? 이꼴 전자를 하나씩 공유한답니다. 그래서 수소가 산소랑 결합할 때 수소의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내놓고요. 산소의 전자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현할게요. 산소의 전자도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해줍니다. 산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예요? 여섯 개예요. 그런데 두 개 그렸죠? 그럼 나머지 네 개를 이렇게 쌍을 이루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물의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이 비공우 전자상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딱 여기까지 그려놓고 산소 16쪽 비공우 전자상 몇 쌍? 두 쌍 그럼 남은 자리에다가 비공우 전자상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HF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결합팔이 둘 다 한 개씩이에요. 그럼 전자 몇 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한다? 한 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한다. 그럼 수소하고 플로리는 이렇게 써놓고 수소꺼 전자 하나, 플로린꺼 전자 하나 그럼 플로린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원자가 전자가 여섯 개예요. 지금 여기 한 개 썼잖아? 그럼 여섯 개를 그리던가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십시 쪽은 비공우 전자상이 셋 쌍이야. 그래서 셋 쌍 이렇게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루이스 전자 점식을 표현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나요? 좀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예를 해볼 거냐면 N2 아, 이렇게 잘 안 써지니? N2 O2 F2 그리고 CH4 또 뭐 해볼까요? HCN CO2 이런 예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릴 때는요. 얘네들의 결합팔의 개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질소 결합할 몇 개? 세 개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의 결합할 개수를 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써준 거 다시 써줄게요. 14, 15 16 17 비공우 전자 수는 0, 1, 2, 3 결합할 수는 4, 3, 2, 1입니다. 지금 우리가 쓴 질소는 15족이니까 결합할이 세 개예요. 그럼 질소 원자끼리 공우 결합을 형성할 때는 전자를 세 개씩 공유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질소 원자끼리 왼쪽에 있는 질소가 전자 세 개 오른쪽에 있는 질소도 전자 세 개 이렇게 공유해주고 물론 얘 원자가 전자 다섯 개니까 나머지 전자 두 개 여기 그려줄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질소 비공우자 쌍? 한 쌍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다가 그리지 않고 왼쪽에다가 그리는 까닭은 전자끼리는 반발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그려진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질소도 이렇게 남아있는 비공우 전자 쌍을 표현을 해주면 질소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산소 16족이죠. 결합할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럼 얘는 서로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할 것이다. 두 개씩 공유할 것이다. 자 왼쪽에 있는 산소 두 개 오른쪽에 있는 산소 두 개 그 다음 비공우 전자 산소 16족은 두 개죠. 그럼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상좌로 그리든 아니면 상하로 그리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산소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됐습니다. 플로린다 한번 봐볼까요? 얘는 17족이야. 결합할이 한 개네요. 그럼 결합할 한 개. 써주고 플로린 또 이웃하게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주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비공우 전자 산소 셋쌍 왼쪽에 그려주고 오른쪽에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플로린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도 그려봤어요. Cg4 이것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결합할은 네 개 수소의 결합할은 한 개죠. 그럼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아 탄소의 수소의 수소가 네 개 결합할 때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는 결합이 만들어지겠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요. 결합할이 많은 탄소를 먼저 중심에 그립니다. 그리고 수소가 네 개 결합할 때 전부 다 탄소와 공유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삥이 눌러주시고요. 탄소의 전자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고 수소의 전자도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면 CH4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완성됩니다. HCN 얘는 결합할 수소 한 개 탄소 네 개 질소 세 개 그럼 이렇게 써놓고 어? 결합할이 제일 많은 게 탄소네? 그럼 또 탄소를 중심에다 써줘요. 그리고 보는 거죠. 어? 왼쪽이랑 하나 공유 오른쪽이랑 세 개 공유하면 딱 되겠구나. 그럼 왼쪽에 수소 오른쪽에 질소 그려놓고요. 탄소 것부터 먼저 그릴게요. 왼쪽에는 아이고 음 아까 HCN 하고 있었죠? 다시 할게요. HCN 결합할이 한 개 네 개 세 개 그래서 왼쪽에는 한 개 오른쪽에는 세 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소 하나 공유해 줄 거고요. 질소는 탄소가 생기고 공유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세 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비공유전자수 없는 얘들 질소는 한 개 있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비공유전자수 외우면 편한 까닭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탄소의 원작가 전자수를 다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 얘 원자번호 6번 14족 원작가 전자가 4개 다 썼네 이렇게 굳이 안 가도 돼요. 왜? 얘는 14족이니까 비공유전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공유그랩을 완전하게 잘 표현을 해줬다면 따로 전자를 추가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선생님이 예제를 이렇게 8개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거 영상 멈춰주시고 한번 노트나 책 빈 공간에 하다가 요 8개를 다 그려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풀이랑 맞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H4부터 바로 그릴게요. CH4 C 요렇게 전자 8개 H가 요렇게 결합된 모양입니다. NH3는 여기 질소에 수소 3개가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고 비공유전자성이 하나 나와있는 모양 전자를 2개씩 공유하면서 요렇게 결합이 만들어지고요. 산소에는 비공유전자상 두 쌍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HCHO는요. 탄소랑 산소에는 전자를 2개씩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수소랑은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는 단일결합을 H2S는 앞에 그렸던 물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주면 되고요. C2F2는요. 조금 그림이 복잡합니다. 탄소끼리는 전자를 3개씩 공유 그리고 옆에 있는 플로린과는 전자를 하나만 공유하는데요. 플로린에 있는 비공유전자상 3쌍도 요렇게 같이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O2F2는요. 산소끼리 하나씩 그리고 플로린이랑도 하나씩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산소에 남는 비공유전자상 두 쌍씩 그리고 플로린에 남는 비공유전자상 세 쌍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N2F2는요. N과 N 사이에 전자를 두 개씩 공유하고요. 플로린과 전자를 하나씩 공유합니다. 그리고 질수에는 비공유전자상 하나씩 그려주시고 플로린에는 비공유전자상 세 쌍씩 요렇게 그려주시면 8개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모두 완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다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루이스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루이스 구조는 1단원에서 우리가 탄소화합물을 표현할 때 썼던 그 구조와 똑같습니다. 공유결합 전자 하나를 공유하는 결합은요. 요렇게 선 하나로 표현을 해주고요. 즉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공유전자상을 선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루이스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공유전자상을 그려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비공유전자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생략한 형태로 많이 그립니다. 밑에 있는 CO2는 전자상을 두개 공유했으니까 요렇게 이중결합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밑에 있는 HCHO에도 요렇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H2S는 비공유전자상을 생략하고 그릴게요. 요렇게 C2에 붙는 삼중결합에 플루오린 붙여주시고 O2에 붙는 산소끼리 단일결합하고 F 붙여주시고 N2에 붙는 이중결합하고 F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줄 알았다면 앞으로 배울 공유결합 그냥 거의 자동방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를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전자 하나를 공유하는 결합을 단일결합 두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이중결합 세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삼중결합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되냐면요. 여기는 H2S를 보고 결합할 한개 결합할 두개 이렇게 결합할을 썼을 때요. 뒤에서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전체 결합할 개수를 더해보세요. 수소에서 한개짜리 두개 나오고요. 황에서 두개 총 결합할이 네개가 나오거든요. 그 결합할을 2로 나누면 공유결합수 공유전자쌍 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공유전자쌍이 두쌍이 있는거죠. 예를 들어 C2F2 탄수의 결합할은 네개 플로리는 결합할은 한개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분자의 총 결합할이 열개가 나오죠. 그럼 공유결합이 다섯개가 나옵니다. 즉 공유전자쌍이 다섯개라는거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거에요. 요런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14족 15족 16족 17족이 비공유전자쌍을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수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고 플로리는 3개씩 있으니 총 6개의 비공유전자쌍이 있다. 요렇게 분자식만 보고 예측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온결합 형성 에너지 그래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상당히 이온결합과 비슷한 그래프가 나와있는데요. 이온결합에서는 그래프를 3개로 표현했지만 공유결합에서는 하나로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반발력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합쳐놓은 하나의 그래프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인력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특정 구간을 지나가면 반발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온결합에서는 원점부터 에너지가 가장 낮은 구간까지 이 길이를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이온결합 형성 당시에 방출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공유결합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36 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됐잖아요. 이 말도 똑같습니다. 0부터 여기까지가 436 차이다라는 말은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이만큼 436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할 때요. 에너지가 음수면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에너지가 양수면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 436 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공유결합이 이렇게 형성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공유결합 물질에는요.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결합 에너지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공유결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예요. 지금 결합이 형성될 때 436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됐죠.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도 436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즉 공유결합 물질이 흡수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표현을 할 때는 음수가 아닌 양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만 보면 되는데요.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유결합 물질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공유결합의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거 오타구형의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는요. 분자결정과 공유결정 또는 공유결정 우리가 원자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지를 알아야겠죠. 분자 선생님의 화학의 기초를 들으신 분들은 분자의 정의를 알고 계실 겁니다. 분자가 뭐죠?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즉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가 존재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모형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위에는 공유결합 물질 중 물 이산화탄소 아이오딘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길 보면 이렇게 하나가 물이야 이렇게 하나가 이산화탄소야 이렇게 하나가 아이오딘이야 이 말처럼 하나의 최소 단위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이아몬드다 흑연이다 석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봐봐요. 지금 여기에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탄소가 이웃한 탄소랑 공유결합 4개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나씩 다 하고 있어야 다이아몬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다이아몬드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 옆에 있는 탄소도 이야기를 해줘요. 또 얘는 또 얘는 또 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최소 단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흑연도 마찬가지예요. 흑연은 옆에 있는 이웃한 탄소와 3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육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탄소는 결합할이 4개죠. 그래서 나머지 결합할 하나를 그 아래층과 좀 약하게 결합을 형성하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 구조로 이루어진 탄소가 위아래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흑연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흑연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SiO2 석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분자 결정 최소 단위로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을 원자 결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결정을 공유결정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최소 정수비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다이아몬드는 C라는 원소기호로 흑연도 C라는 원소기호로 여기에는 석영은 SiO2 라는 원소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C C SiO2는 최소 단위가 없기 때문에 분자 결정이 아닌 공유결정 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볼 때도요. 분자 결정과 공유결정을 나눠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분자 결정은 지금 여기 앞에 모양을 다시 보면요. 입자 간의 인력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봤을 때 입자 간 인력 자체가 뭔가 강해 보이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직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분자 결정 애들은 입자 간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공유결정은 입자 간의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매우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정도를 비교한다면 비교적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분자 결정은 쉽게 부스러지고 강하게 공유결합되어 있는 공유결정은 단단한 굳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결합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공유결합은 대부분 아니 이용결합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고 물에 안 녹는 친구들을 앙금이라고 불렀잖아요. 공유결합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물질의 전기전도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전류의 정의 전화의 흐름 전화를 뜨는 입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앞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전화를 뜨는 입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전화를 뜨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수용액 상태든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산, 염기물질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HCL H2SO4 NH3와 같은 공유결합물질은요. 물에 녹았을 때 산의 성질에 의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뜨는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기전도성을 띄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결합물질인데 왜 전기전도성을 갖냐 하면 얘네들은 산염기의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전기 공유결합물질은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흑염 같은 물질도 예외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 녹는 점 끓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한다 그랬죠? 입자간 인력 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그림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분자결정은 입자간 인력이 약하고 공유결정은 입자간 인력이 강하다. 그래서 분자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낮고요. 공유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 이렇게 세 개 비유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금속결합 형성 원리는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금속 양이온 사이를 누가 돌아다니면서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결합은 금속원소와 양이온 아니 금속원소에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속물질이 갖고 있는 특징의 대부분은 전부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서 배웠어요. 금속은 아이고 금속은 특유의 광택이 있고 열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며 연성 전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개의 특징이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금속 특유의 광택은 자유전자가 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빛이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은 자유전자가 열과 전류를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연성은 금속이 실처럼 길게 뽑히는 성질 전성은 종이처럼 얇게 펴지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금속 양이온들끼리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변을 자유전자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인력으로 무마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처럼 길게 뽑힐 수도 있고 종이처럼 넓게 넓게 퍼질 수도 있다.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결합 물질은요. 일단 전기전도성이 뛰어나다고 했죠. 그럼 녹는 전 끓는 점은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 전기적인 인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자간 인력이 강합니다. 녹는 전 끓는 점이 높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네 가지 물질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여기서는 이온결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결정과 원자결정을 배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속결합 물질 여기에서도 금속결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네 개의 물질을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게 원자결정 공유결정 물질이고요. 두 번째가 이온결정 세 번째가 금속결정 네 번째가 분자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온결정이 원자결정보다 녹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금속결정이 이온결정보다 녹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녹는 점과 전기전도성을 함께 확인을 해가지고 이 1, 2, 3, 4번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온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대체로 높으며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분자결정 원자결정은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두 물질 다 대체적으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금속결정 물질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뛰어나다.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화학결합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홉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단원은 화학결합 파트하고 분자 파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분자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화학결합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오늘 배웠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공유결합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시고요. 추가로 선생님이 14, 15족, 16족, 17족 결합 파일과 비공유전자수 비공유전자상수 알려줬죠? 그걸 토대로 아까처럼 화학식이 주어져 있을 때 공유전자상수랑 비공유전자상수를 세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념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분자 개념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